최근에 글로벌 TV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가정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홈 프로젝터 시장 공략에 힘쓰는 모습인데요.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해외 기업들도 국내 홈 프로젝터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.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다음 달 가정용인 홈 프로젝터 신제품을 선보이는 삼성전자. 최신 혁신 기술을 탑재해 오는 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. 초단 초점 기술을 탑재해 간편하게 벽 앞에 설치가 가능하며 트리플 레이저 기술도 적용해 밝기 등 화질 성능을 개선했습니다. 아울러 타이젠 OS를 탑재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되며 삼성 게이밍 어브를 지원해 기기 없이 클라우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앞서 지난 3월 LG전자는 일찍이 초소형화한 홈 프로젝터를 선보였습니다. 해당 제품은 가정용 미니 각티슈와 비슷한 초소형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명암비 45만 대 1의 고성능을 갖춘 4K 프로젝터입니다. 또한 RGB 레이저 광원을 탑재해 일반적인 램프 광원보다 더 뚜렷하고 정확한 색을 표현하는가 하면 웹 OS를 기반으로 별도의 기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국내외 OTT 서비스 시청이 가능합니다. 가정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회 문화가 확산하면서 홈 프로젝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실제로 지난해 역성장한 글로벌 TV 출하량은 2029년까지 평균 0.29%씩 해마다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글로벌 홈 프로젝터 시장 규모는 2021년 13억 달러에서 올해 2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이런 가운데 해외 기업들도 국내 홈 프로젝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. 비즈니스 프로젝터 시장에서 강자인 일본의 앱손이 오는 10월 가정용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고 국내 홈 프로젝터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뷰소닉 역시 이달 신제품을 국내에 내놨습니다. 아직까지 국내 홈 프로젝터 시장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.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.